안녕하십니까 EBS의 입시 대표 강사 윤희구입니다. 대구를 왔네요.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지가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이렇게 올 때마다 고향에 온 듯한 느낌 이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입시 설명회 치고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토요일인데 비까지 오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고요. 자식인지 왼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놈을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와 계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끝날 때쯤 저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해본 것 같아요. 수능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요.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논술 시험을 치잖아요. 논술 시험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입학사장관단 그리고 입학처장들을 만나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피디님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많은 입시 설명에 의해서는 말이 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모일겠죠?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학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주 그냥 음... 좋습니다. 말로 못할 그... 좋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작년에 무사히 입시를 마치고 이제 스무 살이고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방송에선 참아 못할 이야기들 몇 가지 해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피디님한테 부탁해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마음이 짠해서... 일단 제가 어떤 말씀을 주로 드려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 내 딸, 내 아들은 고사입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네. 1, 2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보시죠. 어? 네, 내려주세요. 반반이 손을 들었어요. 어떡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 1, 2학년 학생들은 오늘 학부모님들은 오늘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요. 메모를 좀 잘 하시고 학생하고 집에 가서 너 꼭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윤윤구가 그랬는데 너 이거 이렇게 하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하지 말자. 막 이런 거 되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 갔는데 EBS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더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집에 가서 그거 안 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그게 안 돼요. 하긴 하거든요. 차근차근 나아지더라고요. 한 4년, 둘째 정신 차리게 하는 데까지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심각한 중2병을 앓고 있다가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됩니다. 확실한 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세뇌를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붙어서 이야기하기. 잘 안 되죠. 붙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 쉽지 않아서. 2019학년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2018학년도에는 수시의 비율이 73%였는데 2019학년도에는 수시의 비율이 76%로 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은 수시로 대학을 보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뭘로? 어떻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수시는 점점 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신은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이의 내신 성적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고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더 한숨이 나오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드러나는 이야기만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시고요. 두 번째는 수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 전형별로 쭉 나누어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정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테마는 이겁니다. 세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됩니다. 전국에서 대입 정원의 40%를 뽑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냐면요. 내신 성적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요. 그냥 프로그램 돌립니다. 과고 1등급하고 일반고 1등급이 똑같이 지급을 받습니다. 컴퓨터에 돌려서 1등급이 많은 숫자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내신 진짜 중요하네? 맞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을 그냥 보면 조금 속습니다. 언론에서 드러나는 것과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정원을 뽑는 역이 40%래. 내신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내신, 내 딸 내신을 보면 음... 대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편집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의 편집이냐면요.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라는 15개 대학 일반적으로 어떤 대학인지 다들 아시죠? 위에서 서울대에서부터 쪽에서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한민국이 주문처럼 울퍼대고 있는 그 순서대로 15개 대학을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6.9%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의 입장에서 6.9%로 내신을 뽑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고등학교 내신 안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학교가 누굽니까? 서울대학교요. 고등학교 내신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 뽑지 않습니까? 그 대신 뽑는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선호 15개 대학으로 쭉 보면 42%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학생부 학종 광풍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에 봤던 그림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부터 혼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 딸 내 아들이 가고 싶은 대학 이라는 것과 내가 본 그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앞에서 4%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선호 15개 대학은요 15%가량 됩니다. 14.3%가 논술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갑자기 엄청 중요한 전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내야 되지? 심각한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면 보이는데 이게 모르면 그냥 깜빡 속고 넘어가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전형 내 딸 내 아들을 어떤 전형으로 보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40%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고 그랬는데 대입정원의 40%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경북대에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000명 뽑습니다. 부산대에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000명 뽑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요.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전형입니다. 왜 그랬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학년대 입시 전형별 비율을 선호 11개 대학으로 조금 더 좁혀봤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9.2%를 뽑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59%를 뽑습니다. 선호대학의 위 선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점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이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논술로 뽑힌다라는 이야기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종이나 논술의 비율이 높습니다. 정시의 비율도 높고 반면에 내신의 반영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전형별 특징인데 이건 이제 학생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요 쭉 하시면 경쟁률과 최초등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신 좋은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반면에요 최초등용률이 낮다라는 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등용률이 낮다라는 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아주 우수한 대학을 합격하고도 등록을 안 합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은 학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쓴 대학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쓰거든요. 거길 붙으면 여기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중도 이탈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양대를 갔어요. 내지는 성대를 갔습니다. 가서 학생들과 어울려보면 나는 이 대학을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뭘 할까요? 반수를 합니다. 성대인데 서강대를 다녔는데 반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반면에 학종은 경쟁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가 작년 인원수 조금 늘면서 전체 지원 인원수가 조금 늘면서 학생들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경쟁률이 올해는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논술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별로 보면 거의 뭐 기본이 한 40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대학들은 70대 1이고요. 작년 작년 최고의 경쟁률은 238대 1입니다. 부산대 의대 논술은 좀 고민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2019학년대 입시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집 인원은 좀 줄고요. 학종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11대 1에서 학종 경쟁률은요 11대 1에서 올해 10대 1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른 기회나 지역 인재 전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의대의 정원이 올해 394명이 늘어납니다. 전국의 의대의 의전원을 포기하고 의대 전형으로 바뀌면서 394명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의 추세로 본다면 서울대를 가기가 의대 가고 난 다음에 의대에 떨어지면 서울대를 가니까 서울대를 가기가 394명만큼 쉬워졌습니다. 올해 꼭 서울대를 가야 되겠네요. 기회입니다. 위치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여기 앞에 한 학생이 앉아있는데 학생도 몇 학년이에요? 2학년 학생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아니랍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내신 때문에 정시에 올인해야 되겠어요. 재수생 반수생 무서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귀신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모든 걸 압수당한 채 하루 18시간 동안 공부로 사육당하고 있는 놀라운 재수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입시는 무조건 수시 엔드 정시입니다. 지금 고3 학부모님들 한 절반 정도 손 드셨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내신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시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부모님들 자녀들 아들내미 딸내미들의 6월 모평 성적 아시나요? 네 목요일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고요? 물론 남학생 부모님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방 어딘가에 꾸깃꾸깃 구겨져 있을 거예요. 성적표 어디 있니? 담임 선생님 이상해서 안 줬어. 네 뻥 치시네요.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닭달해서 성적표 받으십시오. 그러면 꾸깃꾸깃한 성적표를 보여줄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성적보다 한 두세 개 등급 정도 떨어진 성적표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고3 학생들은요. 올해 3월에 인생 최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3월에 깜짝 놀라셨죠.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위권 고등학교에서 입시 성적이 아주 좋은 상위권 고등학교의 학생 만 2천 명 정도가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 그들이 전국에 등장하는 시기 은둔고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3월입니다. 밀리죠. 재학생 고수들한테 밀립니다. 6월에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시면 최저의 성적을 갱신한 3월 학평을 능가하는 떨어진 성적을 만나실 겁니다. 왜요?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9%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죠. 구모가 9월 모평이요. 70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구모가 성적표는요. 더 떨어집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멀쩡히 대학 잘 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나고 이제 다 끝났거든요. 대학이. 그리고 지금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반수생들이요. 아까 정영영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렇습니다. 반수생들이 반수를 할까 말까 결정지을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게요? 수학이요. 충격적이실걸요. 이 표가 해석되시면 재학생들 성적만 따로 필터링 했습니다. 6월 모평에 1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작년 데이터입니다. 이거 이과 수학만 뺐어요. 아까 이과 수학 얘기하셨잖아요. 이과 수학의 고놈들 이야기입니다. 6월 모평에 1등급 받은 재학생이요.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 비율요. 37%요. 다른 말로 하면요. 62%는 성적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매년 비슷한 비율로 나오거든요. 2등급으로 밀리는 비율이요. 31%요. 이건 재학생만입니다. 재학생만. 그리고 도저히 이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3등급으로 떨어지는 애요. 17%요. 4등급으로 떨어지는 건 1등급 받았다가 4등급은 왜 떨어질까요? 4.4%요. 5등급으로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62%의 학생이 자기 성적을 지키지 못합니다. 재학생들은요. 왜요? 공부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시를 외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귀신들과 싸워야 된다는데요. 이게 수학만 이런 게 아니라요. 전 과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쉽게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시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내신이 너무 그럴 수 있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사실 크게 이야기할 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보시면 대학이 어떻게 뽑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여대는요. 올해 올해 이와여대가 엄청난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단계형 전형으로 진행되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없애고요. 일괄 전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전형이니까 내신으로 컴퓨터 돌리는 거거든요. 돌리고 난 다음에 교과성적 80%하고요. 전원 면접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버렸거든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만 면접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학생부 교과성적 100%고요. 교과성적 100%고요. 여기 교과 70% 비교과 30%으로 나오는데 이때 비교과는 그냥 출석이랑 봉사활동이에요. 3일 이상 무당결석하면 1점인가 깎아요. 천점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봉사활동 3년 동안 20시간 하면 20시간 못하면 1점인가 깎습니다. 학교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정규 교과 시간에 봉사활동하는 게 24시간이거든요. 못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거고요. 교과 70으로 뽑는다는 건 성적 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최저를 걸죠. 내신은 믿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빨리 얘기를 하냐면 이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입니다. 빨리 넘어가야겠죠? 해석이 되시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합격한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평균이 1.27입니다. 부모님은 별로 안 믿기시겠지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구경수사 올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상상이 안되시죠? 올 1등급이요.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1.27이 어떤 의미냐면요. 구경수사에 5개 학기잖아요. 5개 학기에 대체로 2과목 평균 3과목 정도 잡으면 평균 과목당 1과목이나 2과목 정도 잡는데 평균 2과목 정도 잡거든요. 2과목이니까 5개 학기니까 10과목 그리고 4개의 영역이니까 80과목이에요. 80과목 가운데에서 한 10개 11개 정도 틀리면 1.27이 나옵니다.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죠? 해당되는 학생들 사실 많지 않아요. 한 학교에 한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 학생부 교과전형을 저희 딸 저희 아들이 쓸 수 있어요. 여기 안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가능성의 문제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회가 있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교과전형은요. 교과전형은 크게 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2학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고3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학년 고등학교 학생부의 마감이 8월 31일입니다. 수시 학생부의 학생부 마감일이 8월 31일이거든요.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 학생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학생부에 담으시면 됩니다. 작년에 작년에 제가 제일 잘 보낸 학생들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조금 이렇게 나름 유명해서 나름 유명해서 제가 제일 잘 보낸 학생들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열하면 깜짝깜짝 놀라시겠지만 그중에 이렇게 수위권에 드는 학생이 내신 3.8 3학년 성대 같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치지 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학생이 변화하는 건요. 1학년 때도 변화할 수 있고 2학년 때도 변화할 수 있지만 3학년은 학생이 아닌가요? 아니요. 당연히 학생이죠. 그러니까 3학년 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한 내용이 학생부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신의 어떠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좋은 학생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내신은 대학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까 비율로 보여드렸죠? 선호대학 쭉 비율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겠다. 그러면 내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들을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학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요. 얘가 잘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고교생활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뭐니?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어떻게 했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니?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니?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니?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던지는 대학의 질문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부를 통해서 이 답을 찾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여섯 개 중에서 뭘까요? 또 다른 질문들이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질문들 뭘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요.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여섯 번째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것만 보여줘도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등학교는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어?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도 안 했구나. 오 정말 오지마. 오지마. 이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네가 주어진 환경 지역 환경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속에서 묶여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를 주장해? 오지마. 난 그런 학생 필요 없는데. 왜요?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울대에 합격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서울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대가 그래도 이제 학종의 본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은 서울대 지역에서 서울대를 얼마나 보냈느냐 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편이 좀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의 학종의 방향은 서울대가 조금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대구 지역에서 서울대를 진학한 게 145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진학한 게 145명이고요. 그리고 올해 진학한 학생이 121명입니다. 24명이 빠졌습니다. 정시에서 11명 빠졌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13명이 빠졌거든요. 비율상으로 보면요. 수시가 적게 빠지는 해야 돼요. 근데 수시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이 말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대구 지역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경북은요. 재작년에 109명이 갔고요. 올해 109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수시의 비율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대구가 조금 위험한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위험하대요. 그럼 뭐라고요? 기회인 거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1학년, 2학년은 훨씬 더 기회가 많겠죠. 3학년은 조금 기회가 적긴 하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학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요. 대학의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일반적인 학생을 뽑아서 우수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학은 안 하더라고요. 대학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목적입니다. 전형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입시 전형이 막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난리 났잖아요. 현재 판결 결과가 그제 나왔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중3 학교들이 중학교 3학년 다임대로 거의 멘붕 상태거든요. 중학 학부모님들 중3 학부모님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별로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목적은 선명하거든요. 입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야 오프라이 하는 입장이니까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딱 하나죠. 뭐합니까? 우수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겁니다. 그럼 어떤 게 우수한 거냐? 그걸 봐야죠.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학생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수함을 증명하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우수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고3 학부모님들은 지금 되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 유명한 기말고사도 대충 마무리 되어져가고 학종을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학원을 찾아다니느라고 지금 되게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참석을 지도를 받고 왔는데 왜 떨어질까요?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건 내가 정말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잘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부를 보면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여기 없어요. 누가 믿어져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정말 잘 쓰고 내신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쓰면요.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쓰면 대학은 전부 다 그거 뺍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뺍니다. 왜? 증명할 수 없는 건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증명은 딱 하나로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요? 학생부요. 없어? 아웃입니다. 바로 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학생부는 누가 쓸까요?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나오죠. 뭘 하셔야 될까요? 네. 학생이 음료수를 사들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어요. 너무 편해요. 그죠?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손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도록 하세요. 주말에 담임선생님에게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납니다. 진짜요. 제가 교직생활 올해가 20년째 20년째거든요. 교직생활 20년째인데요. 전 저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고등학생의 감성을 가집니다. 감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사고 수준이 딱 고등학생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삐지고요. 아휴 말로 못해요. 딱 고딩 이에요. 생각의 수준이 깊은 고딩 이에요. 되게 사소한 것에 그냥 감동하고 그래요. 손편지 하나 써오면요. 아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요. 남학생의 손편지는 좀 괴로워요. 해독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립니다. 일단 암호로 써놔서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해독을 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해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또박또박 누가 기록한다고요? 학교 선생님이요.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나를 믿어주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선생님 두 분만 딱 있으면 됩니다. 여러 명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고3이 다 바쁘잖아요. 필요 없어요. 두 분 한 명은요. 잘 안 믿어줘요. 왜요? 이 학생이 이 선생님과 객관적 주관적으로 좀 친하구나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또 다른 독특한 이야기를 하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명 이상의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 100% 믿어줍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학의 우수함의 기준으로 삼는 건 딱 네 가지입니다.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게 좀 세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학인 전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독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성적표를 보라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적표를 보고 어떻게 충격을 받으실 계획이시잖아요. 이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제 요건 좀 이따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요 이야기를 마치고 보여드릴게요.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입시 전문가가 전략을 짜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정시로 이 학생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6월 모평에 성적표를 딱 받으면 욱! 하고 화를 내기 전에 아이를 방으로 보내십시오. 성적은 성적표는 자기만 보시면 돼요. 아이와 절대 같이 보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만 상합니다. 서로 마음 상하니까 고3인데 또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꼭 받고 조용히 방에 가서 안방에 가서 혼자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우시면 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컴퓨터를 켜세요. 그리고 EBSI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아까 정영영 선생님이 이야기 하신 거 있죠? 대입 상담실에 들어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6월 성적표를 성적을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시간 안에 답변을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끔 저도 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18시간 안에 답변이 여러분들이 딱 하면 문자로 오거든요. 답변을 달아야 됩니다. 전문가들만 하거든요. 갈 수 있는 대학 쫙 그 다음날 확인하시면 또 눈물이 또르르 맺히실 겁니다. 내가 아는 대학이 없거든요. 그때 그 대학을 기준점으로 삼으시고요. 수시는요. 그 대학에서 두 단계나 세 단계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인정하기 싫은데요. 그럼 저도 답이 없습니다. 전략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짜시고요. 그 다음은 네가 이 대학을 가보고 난 다음에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결정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올해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내년에 학종을 또 준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다치지 않는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의 우수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학인 전발 이거 네 가지를 봅니다. 네 가지 항목의 첫 번째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활동 제가 이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막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학업 역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학업 역량이 가진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내신이요. 맞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학업 성취도라고 해요. 아휴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학업 성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업 역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업 성취도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신 말고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건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인성은 서류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로 인성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에 뭔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교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교실에서 축구하고 막 쌩 난리 법석을 떠는 그 학생의 학생부에 뭐라고 적혀있게요? 활발하며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활발 하 며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미친 듯이 어울려가지고 막 쌩 난리 법석을 복도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 종합의견단형이다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교우관계가 원만 하며 이렇게 적어줍니다. 인성이 다 뛰어난 학생이에요. 전국의 학생부 봐서요. 인성이 안 뛰어난 학생은 없습니다. 학생부에는 진짜 그렇거든요. 미친 듯이 나한테 와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선생님이 이건 틀렸잖아. 이야 이런 학생부에 학생부에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 강 하며 강에 진짜 오만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요. 강 인성은 탁월해요. 넣어놓긴 했는데 잘 안 봅니다. 인성은 언제 보냐면 면접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요. 서류에서는 내가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요? 세 가지인 거죠. 세 번째가 뭘까요? 전공적합성이요. 이 전공적합성이 사실 오해를 엄청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요. 학생들이나 담임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공적합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요. 막 기사를 쓰잖아요. 막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라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혀 깜깜이 전형이 아니거든요. 학생부 보고 자기소개서 보면 합격 확률 불합격 확률에 대해서 맞추는 거 95% 이상이에요. 무조건 보입니다. 공부를 하면 보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그리고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공 관련 이수와 어떤 성취를 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어떤 관심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단어가 전공적합성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적합성을 높이 평가하는 대학들이 전공적합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높이 평가하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남학생들은 전부 다 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의학과 관련된 동아리하고 그랬을까요? 농구동아리 한 학생들은 대학도 못 가겠네요? 축구동아리 한 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전공적합성이 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정말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축구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골키퍼를 했어. 그럼 3년 동안 이 학생이 골키퍼를 하면서 어떤 능력을 키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골키퍼를 하면서 골키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능력은 뭘까요? 탁월한 능력은요. 운동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학생은 꿈이 뭐예요? 경영학과요. 뭘로 갑니까? 거시적 관점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나는 세상을 볼 때 넓게 본다. 이게 전공적합성이에요. 어디다 대고 병원 봉사활동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전공적합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고3인데 전공적합성을 어떻게 보여줄까? 아 난 동아리도 농구 동아리고 봉사활동도 병원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학생부종합전형 포기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뭘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라면 의사가 가져야 할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그 능력이 내 학생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만들어야죠. 지금 활동해서 만들어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보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 번째 능력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인 전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학인 전발 네 가지를 갖춘 학생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완벽한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학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가지 능력을 다 갖추는 거야? 없어요.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가지여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여도 상관없고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건 오버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강조해요. 저는 주로 한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이 학생이 우수함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뭐하고 묶으면 됩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있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어떤 노력을 했니? 그래서 나는 더 합격하면 더 큰 성장을 하게 될 거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요 근래에 발전 가능성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대학이 경험의 다양성이거든요. 여기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걸 붙여놓으니까 또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제발 좀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활동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럼 선생님 경험의 다양성은 뭔가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독서요. 이거 독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 가서 활동을 아니 대학은 지금 고등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독서입니다. 독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대학은요. 잘 이게 보여야 내가 지금 고3이라도 내 아들 내 딸이 고3이라도 준비할 무언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조금 이제 저의 노하우가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잘 보세요. 확인 전발이 확인 전발이 학생부의 어느 항목에서 체크 당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적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수상 진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대학이 내가 이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확인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확인하는 항목이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항목에서 이걸 확인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해서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도 좀 비슷하고요. 학생들도 비슷해요. 상 많이 받은 거예요. 상 많이 받는다고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왜요? 상을 많이 받았다 라는 의미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상 많이 받았으니까 학종 쓸 거야. 난 상이 없으니까 학종 안 쓸 거야. 우리 조금 수준을 좀 높여서 높은 데서 쳐다보면서 학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똑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영역들을 어디서 확인할 것이냐 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란색 파트가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업 역량에 교과 그 다음에 교과 세트기업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요? 독서요. 이게 대학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간단합니다. 트렌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요. 해마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대학이 트렌드를 가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요. 교과 세트기예요. 교과 세트기 지금의 학생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의 선생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두 분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내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선생님 두 분이요. 그 두 분의 선생님이 교과 세트기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과 진짜 안 친한데요. 저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이런 학생 되게 많거든요. 집에서는 착한 딸 착한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조금 괴물들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앞에서 막 지나가잖아.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막 인사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지나가는 애들은 여학생이겠죠? 당연히. 많습니다. 선생님 전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기억하시죠?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이런 데서 써먹는 겁니다. 안 바뀌는데 바뀐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들이라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진짜 귀신들이거든요. 저희 학교 입학사정관들 해마다 좀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옵니다. 부르거든요. 초청 뭐 이런 거에서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성적 지우고요. 이 학생에 대한 알 수 있는 거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던져줍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이러면요. 이 학생의 성격 내신 성적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100% 맞습니다. 귀신들이니까요. 뻥치는 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걸 적을 수 있으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안 적어주는데요. 뭐라고요? 주어진 여건을 주어진 여건에 수궁하며 살아가는 너는 안 와도 된다. 탐구보고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고 싶니? 그럼 탐구보고서를 만들어. 선생님 저희 학교는 탐구보고서 그런 거 없는데요. 주어진 여건에 수궁하고 살아가는 너는 대학을 오지마. 진짜라니까요. 그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능력입니다. 그게 우수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좀 많아서 학교에서 웬만하면 방과후 학교에 개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설이 안 되면 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고 그런데 뭐 개설 안 된 적은 없어서 개설이 대체로 방학 때 한 8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방학이 두려운 남자예요. 제발 방학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거든요. 저희 학교 방학이 3주인데 제가 3주 동안 8시간씩 수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올라오지만 어쨌든 개설을 안 합니다. 되게 개설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방과후는 계속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개설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며 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설해 주십사 하고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뭐라고 적을까요? 학생 주도로 개설된 방과후 땡땡땡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학생 주도로 첫 회에 그거 했거든요. 첫 회에 그렇게 해서 학생부에 그 한 줄 들어갔는데 그 한 줄 들어간 스무 명의 학생이 전부 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왜요? 저희 학교에서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 학생 발전 가능성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궁금증이요. 지적 호기심이요. 3년의 학생부를 딱 다섯 학기의 학생부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입학 사정관들이 이 학생은 이걸 궁금해했구나 라는 걸 알면 이 학생은 웬만하면 1차 합격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못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궁금해해서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니? 무엇을 궁금해했니?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니? 무엇을 궁금해했어? 칠로 그쪽으로 갔네? 무엇을? 봉사활동 방과 후 동아리 이 모든 것들이 엮어져서 뭐예요? 네가 무엇을 궁금해했니? 로 가는 겁니다. 뭘 궁금해했니? 지적 호기심이요.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1학년, 2학년은 이 그림이 진짜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 잘 찍어가시고요. 집에 가서 딸내미, 아들내미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뭘 궁금해하니? 저희 둘째 아들은 옷을 궁금해합니다. 남학생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학생은 옷을 궁금해하고요. 오 장난 아니에요. 쇼핑은 8시간도 해요. 오 진짜 막 아우 뭐 할까요? 제가 이 학생과 아들내미와 함께 의상과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5만 종류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빠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책을 읽어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요? 부모님들 제발 부탁인데요. 가서 책 좀 읽어! 자기는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가서 공부해! 자기는 핸드폰 게임하면서 뭐예요? 이제 자소서 시즌이 왔습니다. 자소서 시즌이 왔어요. 이제 김학의사 끝나고 쭉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어려우니까 실적으로는 어쨌든 이거 찍어가셔서요. 자소서 쓸 때 방향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꿰어가는 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능력이 뭐냐면요. 자소서 항목이 몇 개 개예요? 자소서는 몇 번까지 있을까요? 3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항목이 몇 개냐면요. 1번에 1번에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항목이 있고요. 2번에 학교 생활을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를 적는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을 보여주는 3번 항목이 있어요. 다섯 개 항목이거든요. 대학별로 4번 문항이 대학별 문항이고요. 다섯 개 적는 난이 있거든요. 다섯 개를 다 채우셔야 돼요. 근데 다섯 개를 다 채우는데 그 다섯 가지가 보여주는 게 능력 하나씩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가지 능력 내 학생부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다 빼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섯 가지 만 추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추려야 될까요?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다섯 가지가 뽑아지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 전문가가 경영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경영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 나름대로 다섯 가지를 정하시고요. 그 다섯 가지 정한 걸 자소서 1번 2번 3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것과 관련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에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어떤 프레임인지 이제 제가 지도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요 진로 희망이 1학년 2학년 때 경찰이고요. 3학년 때 진로 희망이 저랑 뭐 했냐면 행정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경찰을 3학년 때 올라와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행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행정으로 바꿨는데 이 학생은 진짜 경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교과세특의 독특한 부분이 탐구 과정에 대한 세부 묘사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를 증명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학생은요 교내외 봉사활동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봉사활동만 있고요. 동아리가 방송반이에요. 여기서 질문 방송반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송반 동아리니까 방송동아리니까 방송국으로 진학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전공적 합성이 확 되게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방송반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건축동아리를 서브동아리로 했거든요. 이 학생은 어딜 갔냐면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과를 가자. 왜냐하면 한참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학생이 뭔가 꿈이 좀 이상한 거야. 건축동아리도 광고 방송반도 했고 경찰에 관심이 있고 뭐지 학생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스토리가 안 나와요. 프레임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어릴 때에 무언가 충격적인 사건 내지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 어릴 때 이야기를 해봐. 저는요. 초등학교 때 도시재개발 지역에서 살다가요. 어? 잠깐만. 어디에서 살았다고?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요. 이 도시 재개발 지역은 치안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이 뭐야? 뭐예요? 경찰이요. 착각한 거죠. 도시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살면서 아 건축들이 진짜 막 그래서 좀 이쁜 공간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뭐에 관심을 가져요? 건축이. 이 학생이 삶의 궤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럼 이 학생의 꿈은 뭐가 될까요? 이 학생의 꿈은요? 도시재생 행정 전문가를 꿈꾸게 됩니다. 이 학생이 자소서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선생님 진짜 제 꿈을 찾았다. 나 정말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삶의 궤적은 벗어나지 않아요. 목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18, 19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40년을 사신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대학별 전형을 보면요. 고려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투 전형이 있는데요. 학종으로는요. 일반 전형은요. 1단계 서류 100% 5배수로 뽑아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성적 70%와 면접 30%예요. 어쨌든 1단계 성적 70%가 있기 때문에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결국 2단계는 뭘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면접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류 5배수를 뽑는 이유는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5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서류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으면 불러요.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부릅니다. 이게 5배수의 의미예요. 그러면 전략을 짜실 때 어떻게 짜시면 되냐면요. 내 학생부를 쳐다보면서 궁금한 게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아까 궁금한 거 있도록 만들어드렸죠. 얘는 왜 갑자기 러시아어 문학과 러시아어 문학과 그게 자원개발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의문점이 안 가지세요? 그게 궁금해야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의 학부모인데 궁금해 하세요. 왜 러시아어 문학과를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 문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인재를 키우고 싶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전략을 짜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부와 이 자소서를 보면서 이 학생이 무지 궁금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부릅니다. 그러면 불러요. 면접 준비 잘해서 가야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것처럼 최저가 없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있어요. 최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9월 5일이 9월 5일 평가고요. 그리고 9월 10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5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떨어지는 학생의 30%는 최저를 달성 못해서 떨어집니다. 논술에 떨어지는 학생들의 70%는요. 최저를 달성 못해서 떨어집니다. 논술을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저를 달성 못해서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상당수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목표는 무조건 최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국어 2, 수학 2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무조건 수능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게 목표 1등급은 D의 문제고요. 2등급을 맞추는 거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최저가 없으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류면접이냐 서류면접의 단계형이냐 일괄전형이냐 아니면 서류 교과 서류 교과 서류 이렇게 들어가고요. 면접이 없는 형태 이와이대 형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요. 학생부 100% 자기소개서 필요 없습니다. 추천서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에 내신 안 봅니다. 진짜로 내신 안 봐요. 컴퓨터로 막혀 있거든요. 내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편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다른 편법으로도 볼 필요 없을 만큼 한양대가 이제 학생부에 학생부로만 뽑는 거에 내신을 보지 않는 거에 이제 좀 길들여졌어요. 잘 뽑아내미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입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죠. 어떻게 높은지는 잘 모르시겠죠. 1, 1, 1, 1이었다가 2, 3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균이기 때문에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아니에요. 평균입니다. 1이 있기 때문에 2.3 정도 되면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3.4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평균이거든요. 논술입니다. 논술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긴 하지만 이제 올해 연세대가 작년에 이제 수능 이후로 바꿨고요. 올해 논술 10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엄청 중요한데 우리 지금 대학 진학하는 거에서 의대를 제외하고는 최저가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서 좀 좌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논술 100% 전형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논술 전형 논술 반영이 60% 이상인데요. 대체로 70, 80이거든요. 근데 내신은 반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등급하고 내신 1등급 2등급 급간 차이가 대학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0.1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천점 만점에 1점 차이 납니다. 근데 3등급 4등급 가면 조금 더 나아요. 5등급하고 6등급 사이는 한 20.30점 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내신 반영 비율은 좀 낮고요. 논술 글을 잘 쓰는 학생들 확실히 뽑기는 해요.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 전형에서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체제를 보시면 4과목 합 7입니다. 입문 그리고 자연학 계열 4과목 합 8이에요. 4과목이라는 건 4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아니니까요. 국어 수학 그리고 사탐 2개 과탐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 7이니까 2, 2, 2,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남은 기간은요. 200 이제 100 때 남았죠. 138일 남았네요. 주수로는요. 이제 일요일 내일부터 시작해서요. 일요일 20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20번의 일요일이 남았군. 아직 나에겐 20번의 일요일이 남았사옵니다. 그렇죠.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능 성적은 거의 다 이쯤 결정됩니다. 71일 후에 뭘까요? 9월 모의평가예요. 반수생이 들어오면 거의 확정이거든요. 반수생까지 들어오면 재수생, N수생의 비율이 대략 한 13% 정도 돼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는 N수생의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재학생은 줄고 재수생은 느니까 20% 되는데 나머지 한 6% 정도는 거의 허수고요. 1% 정도만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1%도 엄청 크긴 한데 아무것도 안 보고요. 진짜 제하에서 처박혀 있다가 절에 가서 머리 깎고 공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수능에 갑자기 원서 내기도 해요.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은 조금 적어서요. 실제로는 9월 모의평가가 거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수생들이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격려와 애정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꼭 같이 책 읽어주시고요. 1, 2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3학년 학부모님들 제가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요. 학생부를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 식귀 가운데 하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실하게 의미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DBS 입시 윤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